안녕하세요. 저는 칼슛 전산학부에 있고 여성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에 저를 추천해 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 교수님들, 특히 이문사회대 명예교수님이신 윤정로 교수님도 와 계신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떨립니다. 리더십 강연이라고 그래서 실은 제가 전산학과 교수로서 늘 해오던 강의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보니까 준비를 나름 성실하게 했지만 부족한 게 많을 것 같고요. 제가 여성 이론이라든지 사회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공학인으로서 살아오는 데 있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제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계를 통해서 뷰어를 갖게 됐는데 그것을 공유를 함으로써 오늘 이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이 내가 오늘 여기에 어떻게 와 있고 내가 앞으로 50년 동안 어디에 가 있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연 준비를 위해서 총 대학원 학생회와 학생처에서 남학생들도 관심 있는 강의를 해달라. 그 다음에는 녹화를 해서 고등학생들도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강연의 시작을 일반적으로 많이 읽어본 책에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재밌는 내용 인용하는 재밌는 내용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기서 보면 최근에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란 책 영어로는 Invisible Woman이란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책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이 생겼을 때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데이터를 근반으로 근거로 논리를 풀어나갑니다. 지금 여성운동, 페미니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지난 선거에 갈라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회가 양분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은 저희 학교 학생들은 배우는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근반으로 생각하는 연습 그 다음에는 우리가 팩트 앞에서는 겸허해지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그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 주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눈 치우기에도 양성평등이 필요한가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눈을 치워야 되는데 눈 치울 때도 여성, 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대답은 물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무조건 답은 예스겠죠. 이런 질문들은. 왜 그런가 하나 살펴보자면 이게 북구 스웨덴의 통계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1년의 반이 굉장히 겨울이 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겠죠. 그래서 79%의 보행자 사고가 겨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69%가 여성이에요. 왜 69% 3분의 2가 여성일까를 생각을 해보자면 3분의 2가 여성인 이유는 우선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등하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장보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 스웨덴? 스웨덴이나 그러면 우리의 인상은 북구에 있고 양성평등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의원이라든지 시의원,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이런 의원의 수도 거의 50대 50에 가까운 그런 나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등하교, 장보기, 대중교통은 여성들이 많이 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통계예요. 그쪽이 그래서는 안 된다, 50%가 안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통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도하고 차도를 눈을 치워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와요. 그러면 스토클룸 시에서 눈을 치워야 되는데 보도를 먼저 치우냐, 차도를 먼저 치우냐 스토클룸 시 입장에서는 예산상의 차이가 없어요. 양쪽 다 치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차도보다 보도를 먼저 눈을 치우게 되면 보행자 사고의 사고율이 반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감이 60%, 69%의 여성 반감이 됩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되느냐 하면 여성들은 일을 하러 가는 비율도 높지만 아이들 등하교 장보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다치는 여성들의 숫자가 반감을 하게 되면 아이들 등하교도 훨씬 다른 사람을 대체 회사는 못 가게 되면 나 아파서 못 가요 하고 통과하면 끝이지만 아이들 등하교를 못 해주게 되면 대타를 구해야 돼요. 물론 장보기도 요새는 다 배달이 되니까 대타를 구할 수 있지만 아이들 등하교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노인들을 돌봐주는 역할도 생각을 하게 되면 대타를 구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고율 반감을 통해서 사회적인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우기의 양성평등을 고려할 필요가 저 꿈에 하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눈이 많이 안 오긴 하지만 제가 유학을 가 있었던 메사추세스 대학에는 정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허리 아프게 눈치우어 본 거를 많이 해봤고요. 그때도 이런 거를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버스에는 여성들이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가 통계적의 중요성, 모든 숫자가 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옛날 얘기로 돌아가자면 제가 아무래도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라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지겹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 딴에는 그래도 옛날 서울대 사진도 구해가지고 좀 재미를 넣으려고 해봤습니다. 1984년 1월 20일 대운동장에 붙은 합격자 방을 확인하는 사람들 이 방식이 93년서부터 전화통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마 제 사진은 못 넣었어요. 하지만 저도 여기 가서 내 합격자 번호를 확인한 기념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학을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도 저렇게 들어가도 대학 입학이라는 건 굉장히 설레는 경험인데 대학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실은 대학 가기 전에 너무나 대학에 대해서 몰랐어요. 제일 몰랐던 게 공과대학에 화장 여학생이 쓸 수 있는 화장실 수가 10개가 안 된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공과대학을 갔더니 화장실이 각 매 층마다 없어요. 어떤 건물에는 1, 2층에도 없어요. 그래서 방위실이 있는 동해에는 여학생 화장실이 몇 층에 있나를 확인해서 외우는 게 1학년 때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지금 학생들은 상상도 못할 때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요새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서울대 관악 캠퍼스 공대 84년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공대가 오른쪽에 구석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아마 북한의 김일성 공대 사진이라고 해도 다들 믿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드라이하고 삭막할 뿐만이 아니라 화장실도 없었어요. 이 시절에는. 그런데 요새는 어떠냐 하면 이렇게 그냥 화장실 불균형 이렇게 딱 치면 영등포구 같은 데 보면 화장실 성별 불균형 개선한다. 여성 변기수 남성 두 배로. 그때는 우리가 절대 소수였기 때문에 공대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수가 절대 소수였기 때문에 화장실이 적다는 거에 대해서 불평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성 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지만 요새는 공공건물은 여성의 화장실 수가 남성보다 두 배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성들은 그냥 화장실에 가면 시간을 더 써요. 남자들보다. 바지 내리고 입 올리고 앱슬루트하게. 이거는 타고 나서 그래요. 그다음에 심지어 여성들은 소위 달거리 라는 것도 있어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이제는 지난 30년, 40년 동안에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도 서울공대에 아직도 여성 화장실이 몇 층마다 있느냐?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지금은 다본부를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있을 거예요. 왜? 여학생 수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여직원 수도 많이 늘어났을 거기 때문에. 지난 40년 가까이 이런 통계에서 우리는 이미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 생각하면 야 우리 글 써 라떼 이거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공대 전체 여성 교수가 한 명 있었어요. 73년부터 98년 박순자 교수님 학원과 이분은 유일한 여성 교수로 공대 부임하셨고 유일한 여성 교수로 은퇴하셨어요. 그때는 박순자 교수님 그냥 한 분 계시고 많은 거예요. 없어요. 여성 롤모델 이런 거 없어요. 여성 없어요. 그냥 교수님. 학원과인 분들만 여교수님을 만나라도 받지 다른 과 학생들은 전공과목에서 여교수는 없어요. 강사님밖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 봤더니 로사베스 칸터라는 학자가 토크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77년이 그룹에서 여성의 수가 절대 적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런데 84년에 대학 들어갔을 때 토큰 여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사회학 하시는 분들은 들어봤겠지만 모르겠어요. 공대 이 당시에는 웹도 없고 도서관에서 이런 책을 구해서 본다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토큰 여성이라는 거는 대학 졸업하고 미국 여행 가서 건너 건너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토큰 여성은 토큰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토큰인가 아닌가 평생 고민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이 그래프가 아까 말한 바로 앞에 그 논문에서 이렇게 해요. 그룹 타입과 Y축이 소셜 커터고리 A가 20% 미만일 때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20% 미만일 때. 여기 보시면 20% 미만일 때 토큰. 그 다음에 20%가 넘어가야 소수 그 다음에는 밸런스드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저는 토큰은 박순자 교수님 딱 한 명 있는 분은 토큰 두 명만 돼도 토큰 아닌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20%가 토큰입니다. 이 숫자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토큰은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남성보다 더 노력하고 잘해서 능력을 입증해야 된다는 감박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고정감면 때문에 업무 영역, 직위 등에서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의 환경에서의 불편함과 위협감을 해소하고자 여성 정체성을 부인하고 남성화가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토큰 여성들의 경험입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제가 아 그렇구나 느끼면서 제가 박순자 교수님을 대학교 다닐 때 보면서 아 저분은 저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냐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냐 왜 아냐 왜 아냐 그러면은 컴퓨터공학과 제가 들어갔던 컴퓨터공학과는 53명 중에 여학생 6명 11.3% 지금 여학생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1033명 중에 여학생은 31명 3%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대에서 컴퓨터공학과와 건축공학과가 여학생이 제일 많은 학과 양대산매 아직도 그렇긴 합니다. 양대산매 전체적으로 보면 3% 80년대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누적 서울대 공대 여학생 졸업소수가 제가 입학했을 때 100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위로 선배들이 100명이 안 됐어요. 그나마 전상과는 78년에 생겼기 때문에 저 위로 선배가 20명이 안 됐어요. 이거 뭘로부터 들어갔어요. 뭘로부터 들어갔어요. 저는 결론은 신입생 3% 그 다음에 컴퓨터 컴퓨터 11% 같은 세대에서는 나는 평생 토큰인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냥 모든 여성님들이 토큰인 거예요. 그건 생각 못했어요. 진짜로 생각 못했어요. 사느라고 바빠서. 2020년 서울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대 공대 학부 비율 자연대 20% 공대 12% 공대 점점 심지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최근 3년간 여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단과대학 이거 좋은 대학이라고 서울대 다양성 보고서에 나온 결과인데 18, 19, 20에 4.4% 공대 4.4% 그러니까 저희 입학할 때 3%였다고 말씀드렸죠. 눈꽃만큼 낮았어요. 눈꽃만큼 진짜 지난 35년 동안에 눈꽃만큼 근데 여학생 비율은 12% 자연대 자연대 여기 심지어 요새 증가를 못해서 자연대 여기 끼지는 못하는데 자연대 여교수 비율 공대보다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이 갭 여학생 비율과 여교수 비율을 그 델타를 차이를 양성평등 임용여력지수로 정리를 해서 이 임성여력지수를 0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적은 수였고 지금도 적은 수지만 이 갭을 줄이려고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년에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가 실은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학교 다닌 것만으로도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이 충격을 생각을 못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그때서부터가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여고를 다녔기 때문에 제 주변이 전부 다 여자였어요. 그래서 회장도 여자, 반장도 여자, 다 여자가 했는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통금 시간이 생겨요. 술 마시고 다니지 마라. 저는 1학년 땐 9시, 2학년 땐 10시, 3학년 땐 11시, 4학년 돼서야 12시. 그리고 종강파티, 개강파티 때만 좀 늦는 게 허가가 됐어요. 뭐 아버지랑 목소리 높이기 시니까 어지간하면은 그냥 따랐는데 4년 후에, 3년 후에 대학을 들어온 제 동생은 1학년 때서부터 12시 통금 시간 언니가 길 닦아나서 그 동생은 바로 시작했어요. 와, 전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동생 그거 고마워해야 돼요, 저한테.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졸업하면서 여학생들은 키워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 듣고 졸업했어요. 왜? 남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 직장 잡고 그러면 선생님들 찾아오고 뭐 그러는데 여학생들은 직장 잡고 찾아오는 게 없다. 그러니까 직장 잡는 애들이 없어서.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거 제가 동창, 저희 고등학교 동창회장을 했는데 동창회에서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홈커밍 할 때 나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들어서 상처받았다. 그래서 심하면 선생님 보기 싫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는 여성은 취업이 힘드니 석사학이라도 있어야 대우가 좋다. 이게 차별이라는 게 여성은이라는 조건이 걸린다는 거. 이거 누구한테 들었나?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성 취업 제한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때는 기업들이 여성 잘 안 뽑았어요. 그래서 여성 취업을 제한하는 대기업에 동료 남자들이 지원하는 거 가지고 동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교수님들이 남학생들 혼내기도 하셨다는 그런 일화도 들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통계적으로 여대에 가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이런 리더십 포지션. 야, 과대표 여성이 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여고에서 있다가 남학생이 모조리티, 모조리티 다른 더미넌트한 모조리티인 상황에서 과대표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대 과대표 모임 같은 데 보면 거기도 100% 남학생들일 텐데 그때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밤새도록 무슨 토론도 많이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학과는 그래도 8학기 중에 한 학기는 저희 동기 여학생이 과대표가 되었습니다. 동아리 회장도 원칙적으로는 남학생들은 가능하지만 실은 많지 않았어요. 학생회장, 서울대 학생회장 2005년에 최초로 여성학생회장이 선출됐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2000년 고려대는 2001년 최초 여성학생회장이 비출됐습니다.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네요.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우리 원총 회장님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어떤 질문이신 거죠? 학생회장, 여성학생회장 원총 회장님, 최초 여성원총 회장님이 언제 되셨을까요? 최초, 제가 최초는 잘 모르지만 2년 전에 한혜정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2020년대, 2010년대는 이미 그게 부담스럽지 않은 데였지만 2000년대 전에는 없었다는 거. 그래서 여고생에서 토큰으로의 굉장한 문화적인 변화가 생겼고요. 그러다가 90년대 미국을 갔더니 미국에는 이미 여성평등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인 문제화되고 이슈화되어서 정책적으로도 반영이 많은 상태라서 가서 보니까 제가 토큰이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여학을 갔는데 늘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여성 동료가 한 명 이상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어디에서 나 혼자 여성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양성평등에 대한 원칙이 철저하셨던 분인데 제일 비근한 얘가 이퀄 액세스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저하고 제 대학원 동기가 지도 교수님들께는 최초 여학생이었어요. 저하고 제 옆에 있는 인도 출신 여학생 둘이 지도 교수님들한테는 최초 여학생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금요일이나 목요일 이럴 때 학교 근처에 펍에서 남학생들을 데리고 저녁 시간에 맥주 한 장씩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여학생들을 데리고 저녁 시간에 바에서 맥주를 마시는 거 그다음에 그거는 또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좋아하는 남학생들 하고만 했는데 누구든지 교수님한테 술 한잔하자 그러면 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여학생들하고 그런 거는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남학생들과도 맥주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는 이퀄 액세스 해야 된다. 남학생이니까 맥주 마시고 여학생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걸 하지 않으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 이퀄 액세스라는 게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구나. 내가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인데 리소스로서 똑같은 액세스를 줘야 되는구나. 많이 배웠던 기회고요. 그다음에 또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박사를 받고 취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인터뷰할 때 종교 결혼 나이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이거를 인터뷰 때 물어보게 되면 이거는 형사고속감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를 하열을 했던 일본 직장상사가 유럽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직장상사는 인터뷰 때 바로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근데 이게 외국 친구니까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면 불법이라 너 걸리는 거 아니야? 하고 대놓고 그냥 맞빠져 쳤어요. 그럴 때 막 웃고 심지어 지도교수님하고 아주 친한 분이시라 지도교수님한테 가서 걔가 그렇게 politically incorrect 하고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지도교수님이 달려오셨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달려오셔가지고 난 야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보면 웃고 끝났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제가 대한민국의 대기업에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거 당연히 대놓고 물어보고 되게 무례하게 물어봤는데 내가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에도 이런 거가 아마 정해져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블라인드 채용 하는데 블라인드 채용 은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박사를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어요.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이 이런 거를 막기 위한 막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왔다. 하지만 우리 여기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 계실 텐데 내가 학생들한테 여학생 남학생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한테 이퀄 액세스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3년에 카이스트를 왔는데 소수에서 다시 토큰이 됐어요. 공과대학 최초 여성교수는 아니었지만 와서 봤더니 여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안식령 가셨다가 거기서 저기 결혼하시고 안 돌아오셨어요. 제 앞에 계셨던 여교수님이 그리고 그다음에 2005년에 여성교원 4명 있었고 그다음에 자연 대 2명에서 정말 2000년대 후반까지는 10명 정말 손가락 다 꼽을 수 있었다는 거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대학교 입학할 때의 성비가 평생 간다는 거 저는 정말 무식하게 지금 공대에는 여학생이 없지만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어디선가 여성들이 풍풍 샘물에서 솟듯이 물솟듯이 이렇게 풍풍 나와서 50%까지는 아니어도 한 30-40%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입학할 때 성비가 평생 성비입니다. 그 분야에서 그래서 아직도 한국에서는 수많은 위원회 가보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보면 내가 또 유일한 여성이 있는 데가 있고요. 1973년에 창립한 한국여성정보과학회 이건 전산 분야에 제일 권위 있는 학회인데 여태까지 여성학회장이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46년에 창립한 대한정자공학회 최초 여성학회장은 이화여대 임혜숙 교수님 현재 과기정통부 장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직도 실은 토큰의 세대가 50대라는 거 그 2005년에 카이스리 여학상회의 밤을 시작했어요. 이게 2005년에는 처음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사진 찍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디카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고 그래서 2006년에 여기 신현정 교수님 박수경 교수님 그리고 선암표 총장님과 사모님 허연자 사모님 그 다음에 이상경 교수님 그 여학생의 밤에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저는 여학생의 밤을 통해서 여교수님들이 있다 롤모델이 있다 너네들 학생들한테 뭐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올 찾아가서 의논할 수 있는 여교수님들이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여학생은 밤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여학생 수가 너무 많아지고 여교수님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리더십 세미나 무슨 세미나 해서 프로그래밍 너무 다양해졌어요. 발전적인 해산. 이거는 저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이제 토큰에서 소수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2019년 2월 기준 4대 과학기술원 교수 현황인데요. 카이스트에는 전체 교수석 그때는 640명에 여성 교원이 64명 그래서 10%였습니다. 다른 대학도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2019년인데요. 3월 28일 현재 오늘 아침에 교무처에서 따끈따끈해 받은 통계인데 총 664명의 교수들 중에서 12%가 여성 교수입니다. 12% 그러니까 아까 토큰이 20%까지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스트라타를 본다 하면 교수는 아직 7.1%예요. 교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대가 원체 적었기 때문에 부교수는 15.7% 그리고 조교수에서 드디어 20%가 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토큰에서 수수로의 그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 전체 통계가 20%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아까 양성평등 임용 여력지수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20-30년 동안에 몇 명 여성 박사를 얼마를 대출을 했는데 그 수가 조교수 부교수에 반영이 되는 거지 그 수가 지나치게 왜곡이 되거나 그렇다면 그거는 또 저는 좋은 정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교수 여성 조교수가 20%인데 저희 학생 비율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비율이 과마다 다르지만 10%에서 30%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전산학과는 지금 여성 교수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15% 17% 가까이 되는 20% 아직 안되지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과 같은 교수님 다른과에 1호로 부임하신 여성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문교수님 1세대 너무 감사드려요 얘기를 해서 제가 농담으로 교수님 교수님과 에선 교수님이 1세대예요. 1세대가 나이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로 되고 해야 되는 역할이 되고 그래서 과마다 1세대 토큰 시대에서 수수로의 전환이 과마다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노력이 가만히 있었는데 됐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25년간 과학기술계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노력을 해온 주체들이 있습니다. 1997년 연구단지 여기 대덕연구단지의 여성들 여성 전문 석박사 인력들을 중심으로 대한여성과학기술회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여성과학기술인들로서는 최초의 모임입니다. 97년 대덕연구단지의 그만큼의 여성 연구 인력들이 집합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2003년에 여성과학기술단지의 총연합회 여성과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성과총이 200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여성과총 같은 경우는 한국과총 한국과총 산하에 있는 모든 학회들 여기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학회들에 소속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수학회 물리학회 화학회 전자공학회 정보과학회 등등 굉장히 많은 과학단체들이 전부 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학회에 여성위원회를 만들도록 했고 그 여성위원회들이 여기 과학기술단체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여성 각 모든 과학기술단체별로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정보과학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성위원회가 정보과학회도 2011년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여과총이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 정보과학회 여성들의 숫자가 절대 소수라 여성위원회 구성은 2010년이 넘어서야 겨우 됐고요. 아직도 여성위원회를 꾸미려면 매년 새로운 멤버로 셔플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는 여성공학기술인협회가 발족이 돼서 여기에는 공과대학에 소속된 공과대학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학회들과 그 다음에는 실제로 산업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그래서 여기서는 초중고 여학생들과 대학생들 여대학생들을 페어링을 하는 다양한 과학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위셋해서 하게 됩니다. 4개 중에 3개가 전부 다 과학기술 과기정통부 산화이고요. 여성공학기술인협회만 산자부 산화에 소속 산자부 소속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과학기술계의 단체들을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후원정책을 만들어왔고요. 그 결도 저희 공학기술인협회에서만 그렇게 해온 게 아니라 다른 분야 특히 또 경영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제가 공학인으로서 공대 여성교수가 없는 건 너무 다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통계에서 잠깐 보자면 사회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성의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인문대 사회대 이런 데가 50% 아닙니다. 특히 사회대에서도 경제학과 정치학과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사회학과 이런 데도 여성학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경제학자라고 여성경제학자 기억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성정치학자 기억나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공대 교수로 좀 나이가 들어서 다른 대학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가 돼서 보니까 제 또래 분들은 사회대에서도 다 토큰이셨어요. 지금 이쪽은 숫자로 보면 소수에 도달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로 얼마 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건 서울대인데 저희는 이제 여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영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단순히 여성이 비율이 많아야 그냥 숫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은 2017년 딜로잇에서 이런 딜로잇 인사이트랑 이런 리포트를 했는데 여기서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이션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경영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이버시티 다양성과 포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한 국가들 특히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고 멕시코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도 영국 나머지도 다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스트레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올드하고 룰한 게 여기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실은 실제는 뉴 룰에서는 어떤 액션이 가해져야 되나라는 거를 다시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이런 룰들이 실제로 미국의 포춘 파이브 헌드레드에 해당되는 회사들에는 HR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보면 CEO 레벨에서 중요한 꼬다리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워라벨 워라벨이 모든 고용에서의 중요한 지표 그 다음에는 다양성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다양한 사고 자체를 포함하도 그 다음에는 메릿 베이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릿 베이스트가 중요한 거는 리더들은 ability to lead inclusive 그러니까 다양성을 포용하게끔 그렇게 잠깐 끊겼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할게요. 메릿 베이스트라는 것은 그냥 일 잘하고 실적 잘 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포용성을 가지고 실제로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도 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다양성을 포용성을 가지는 매트릭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상대평가를 하겠다. 경영평가에 인사고가에 다양성과 포용성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맥킨지 컴퍼니에서는 2020년 5월에 다이버시티 윈스라는 이런 걸 냈는데 결과 뭐냐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진 회사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여기서 보면 퍼포먼스가 첫 번째하고 네 번째 그러니까 다양성과 포용성을 이렇게 딱 표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다양성이 낮은 4분의 1과 다양성이 높은 4분의 1 그러니까 여성이란 면을 갖고 봤을 때는 제일 낮은 다양성을 가진 데와 높은 다양성을 가진 두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회사들의 퍼포먼스가 25%가 차이가 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에스닉한 다양성을 가진 회사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 이건 뭐 비슷하게 여지가 됐지만 젠더 다이버시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점점 더 강제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9%.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구성원을 가진 회사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성을 무조건 뽑아야 돼 이런 거가 아니라 회사에서는 이게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고용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갖췄다고 해가지고 포용성의 문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 여기서 보면 다이버시티는 포지티브예요. 사람 많으니까 좋다. 그지만 실제로 과연 포용까지 했느냐 그 문화에 대해서 포용의 문화가 자리 잡았느냐는 아직은 제한적이다라는 거 제한적이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다양성을 경영에 넣으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했는데요. 16개월 동안에 개정법안을 발의를 하고 정무위 심사를 1차 2차 3차 2018년부터 19년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 통과해서 법률 제정이 2020년 1월 24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계여성이사화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지부가 있는데 회사에서 경영은 사장들과 사장단들이 하지만 실제로 그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디렉션을 점검을 해주는 데가 이사화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큰 회사들의 대부분의 이사화회가 남성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단일성으로 이사회 구성이 안 되게끔 그래서 모든 이사회에 여성만으로 구해질 수도 없고 남성만으로 될 수도 없고 꼭 다른 성이 들어가게끔 그 이사회 구성을 바꿔야 된다라는 다정 자본시장법 개정이 2020년 제정됐고요. 이게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2년 8월서부터 8월서부터는 2조 이상의 자산가치를 가진 회사에서는 이사회 구성에 꼭 양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덕을 누가 받느냐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현대차 LG화학 현대글로비스 국민은행 이런 다양한 정말 이름만 들면 아는 대기업에 교수님들이 들어가 저를 포함해서 들어가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이거는 이 앞에 이런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그런 여성계 지도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성경영 참여현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렇게 하기 전에 이게 지금 통계가 조금 아직 2022년이면 크게 바뀌겠지만요. 2020년에는 OECD 에버리지가 여기인데 한국은 꼴찌입니다. 그냥 9년간 OECD 꼴찌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성관리직 임원비율은 스웨덴은 40% 가까이 되고 관리직 미국도 관리직 굉장히 많은데 임원직은 그에 비해서 아직 좀 적지만 한국은 관리직 임원직 관리직은 부장급까지 그 다음에는 상무 전무대는 이사직 임원직은 2.4%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 어떻게 보면 관리직 임원직은 40대 50대 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 얘기겠죠. 그지만 이 숫자는 바뀔 거라는 거. 왜 칼수가 이미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 정책 리포트를 짧게 봤는데 되게 재미 좋았던 부분이 압축성장 이라는 부분 과학기술 거버넌스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50년 동안 정말 추격자로서의 역할에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뤘다면 이제는 리더로서의 페이스 트랜지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50년도 굉장히 다른 나라가 몇백 년 동안 거쳤어야 됐던 거를 우리는 근현대화가 압축된 상황이 일어났고 그런 거는 사회적인 현상 역시도 다른 나라는 100년, 200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화됐던 거를 우리는 50년 안에 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오는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십만 명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고 앞으로는 어디를 가야 되나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압축성장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압축성장이 가능하지 않다. 앞으로 5년은 국공립대 여성교원 25% 임용이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에서는 여성교원의 비율을 25% 높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양성평등 임용 여력 지수 기반해서 기관 운영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 운영 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국공립대학들은 저희 학교도 4대 과기원 양성평등 교수 임용법이 교육부의 임용 법제화하고 거의 때를 맞춰서 임용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학교는 조교수 25%를 달성했고 교무처에서는 올해부터는 25%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그 다음에는 기회가 많을 거다라는 거 움츠러들지 말고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여성교육 회장으로서는 서울대 다양성 보고서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 다양성 보고서를 보면 매년 여성 직원의 비율 여성 교원의 비율 여성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교원의 비율 다양한 숫자들이 다 통계로 나오는데 저희는 그 통계를 쉽게 접할 수가 없어서 보고서를 통해서 일단은 다양성 보고서처럼 저희가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 양성평등 보고서를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케이스트가 현재 어디 와있고 20년은 어딜 가야 될지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강연 마무리 가까웠는데요 아까 로자베스 칸터의 토큰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토큰이라고 해서 다 토큰은 아닙니다. 남성이 주류인 조직에서도 포용적이고 평등한 문화라면 토큰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가서 보시면 다양한 구성비를 가진 그런 데서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데는 이미 여성의 비율이 20%가 넘어서 소수 그지만 어떤 데는 아직 10% 언저리로 토큰처럼 어떤 굉장히 제한되는 상황이다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된다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처음 거임을 했을 때 저는 이런 포용적이고 평등한 문화에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 강박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제약 제약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상과에서는 그 다음에 여성 정체성 부인 이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통계로 잡힐 수 없는 거라서 하지만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 카이스트에 부임했을 때 저희 시니어 교수님 지금은 병해 교수가 되셨지만 그분께서 문 교수 여성 혼자는 너무 힘들어 하나 더 뽑은 게 아니라 둘도 뽑아서 빨리 세 명 만들어서 우리 잘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도 당연히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다는 거 리더십을 가지신 교수님들께서 그랬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그런 뭐랄까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거였고 그래서 이런 토큰이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문화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양성 포용성 다 좋은데 학생들이 아 숫자 여학생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심각하다 나도 통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만 좀 더 보태주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이제 다이애틱 모티브라는 걸 했는데 보여드리는데 사회학과 사회적 관계에서는 두 명은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고 해요. 그거 그냥 원 투 원 둘 셋이 돼야 사회적 관계가 되는데 소위 여기 이제 스릴링크 트라이애드 이렇게 닫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각각의 인간관계 근데 이렇게 셋이 돼야 인간적 소셜 사회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제가 여성 교수로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나인 투 식스로 일을 다 하고 저녁 시간에 아 이게 그냥 뭐 어디 회의처럼 할 얘기는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성 교수하고 둘이서만 저녁에 나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해봤어요. 친한 교수들이니까 그냥 동네 여기 어흥동이나 어디 가서 그냥 가서 저녁에 맥주 한잔 하고 그래봤는데 보는 눈도 따갑고 우리 아무도 안 하고 술만 마셔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남성이 많은 그런 데서 더구나 심지어 토큰으로 남성이 그냥 절대인 상황에서 어떤 물론 일을 나인 투 식스에 다 끝내고 저녁에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다 아시다시피 사람 사는 네트워킹 인간 관계에서는 저녁에도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너무 속상하거나 또 긴밀히 의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조용히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또 쉽게 풀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성들은 그거 둘이 못 나가요. 그래서 꼭 편한 깍두기가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남학생들이 있을 텐데 내가 아주 작지만 작고 사소한 거지만 남 여성 동료가 누구 나갈 때 너 좀 같이 나와서 해달라 같이 셋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잘 좀 그냥 묻어서 나가서 이렇게 세 명을 채워주는 자주 하진 않아도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정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이런 어려움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성 얘기를 하면서 실은 여성 얘기만 했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겁니다. 국내 외국인 거주가 215만 명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게 4%라고 해요. 저희 인구 대비 4%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공대 여학생 비율이 3% 그 비율을 넘어선 비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국인 주민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취한 이런 다양한 이런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적극적인 그런 포용성을 가지고 대해야 될까 그냥 화두로만 번전 넣겠습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